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승호라고 합니다. 타다라 공연의 기획, 연출, 제작, 그리고 출연을 맡고 있고요. 타다라 공연을 이렇게 준비하고 공연하게 된 계기는 탭댄스만으로 이루어진 퍼포먼스 공연으로 여러분들에게, 고객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그런 공연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서 오랫동안 구상을 하는 것을 처음 실현을 하게 됐고요. 공연을 재밌게 봐주시고 저도 출연을 하는데 연습이 많이 부족해서 불안하긴 하지만 이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목이 부러져나 날아다니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먼저 할게요. 뒤에, 뒤에 서주세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직은 부족한 Zone,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모두 다른, 드디어는 내 본사와 이 보는, 중국어의 고정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문제는 처음에 잘 알아본 것 같네요. 잘 알아본 수 없는 обыч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버섯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모든 분들을 알게 되어 grant합니다. 저도 약이 Stan완성, 제작 에피소드에서 잘 부탁합니다. 일단은 법도 저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는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홀라델입니다. 자기소개. 저는 이유중학교 1학년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없어요. 저는 수상중학교 1학년 강일로입니다. 저는 테댄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포장학교 2학년 조영수입니다. 저도 애들과 똑같은 스타일이 없습니다. 소감 한마디. 오늘 무대 열심히 쓰겠습니다. 오늘 무대 열심히 쓰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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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